여기는 장관의 송칼국수. 오덱시장에 있는 장관국수. 오덱시장. 가만 봐요. 자, 이거는 콩국수고. 이건 콩국수. 이거는 황탱이에요, 황탱. 들깨도 하나 있거든요. 맛있게 먹어봅시다. 한 번 넣고. 김치. 너무 맛있어. 이거는 들깨 국수. 세 개. 남자 두 명이 못 먹겠어. 역시 시장떠라서. 이만 올려, 이만. 시장떠라서. 상당히 양도 많고. 가격이 저렴합니다. 실종값. 시장 4,000원이네. 5,000원. 황태는 황태대로 시원하고. 들깨는 들깨대로 고소하고. 홍국수는 또 시원하네요. 고소하고. 고소하고. 밖과즈 좀 더. 아주 세근데 말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이야, 이게 짱이네, 너? 아, 좀 사갈까? 배가 부르니까 뭐 눈이 안 들어온다. 바퀴 Jordi 지금 오신간에 10라운드 아... 지지르면서 배불러서 못 먹게 아멘 굳어시라 오오오오온 이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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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